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0년 지월호학평 나영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일 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얘가 무한대,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N제곱 루트 N에 대한 1차 N제곱 루트 N에 대한 1차 즉 최고차항이 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절대로 0이 아니라 그 값을 얼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 자체를 변형해야지만 그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하기 위해서 우리 뭐한다? 얘의 결례를 위아래에다 곱해서 식을 변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분자는 뭐가 되겠고요? 분자는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이 분모에다가 얘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합차가 되겠죠? 합차가 되니까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라. 됐나요? 그럼 해당하는 분모는 얘를 빼면 2N 1은 날아가고 N제곱 날아가니까 2N만 남겠다. 됐죠?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그럼 여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그럼 우리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2만 남겠고요. 여기는 N이 들어가면 루트 N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에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 분의 1 더하기 여기가 루트에 1 더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제곱 분의 1이다.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만 보내게 되면 결국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분의 2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다? 1이 되겠다.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 자체가 계산이 안되면 식 자체를 변형해주는 방법 즉 유리화를 통해서 됐어요? 해당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만 만들며 우리가 나머지는 최고창 개수 나눠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